가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학대로 아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질 때까지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울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 출산 뒤 집으로 돌아온 이달 초부터 아기를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7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호흡곤란 등 아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와 방치로 아기가 숨졌다며 부모에게 학대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이 소견을 토대로.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이 뇌출혈과 머리 골절로 나타난 만큼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전 휴대전화로 멍빨리 없애는 법과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검색하거나 숨진 뒤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외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상 중상해와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